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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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다입니다. 갑자기 피해시가 아니라서 놀라셨죠 많이? 일단 그점에 대해서는 어.. 일단 공지를 하겠습니다. 한동안은 나루토를 올릴거구요. 피해시가 가끔 올릴테니까 피해시 안 나온다고 뭐라뭐라 하지 말아주시고 어.. 그렇다면 이제 나루토미스톰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오케이.. 어.. 우프.. 첫 장면은 어.. 나루토가 어.. 나뭇임만을 등지고 있네요. 어.. 저의 목적은 일단 스토리이기 때문에 스토리부터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오케이.. 스토리... 세의 목적은? 심지어.. ASSACHI KISHIMOTO 아? 이거는 스킵을 못하는구나 뭐지 이거? 음, 이름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다고 뭔 소리야? 난지가 이시, 미토덕에다니, 나라바, 쓰다에끼카세요, 고레마대쓰룩, 신오비노 렉시오, 일단 첫판은 프롤러그니까 하시라마랑 마다라가 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이버커넥2가 개발되었습니다. 반다이나코 엔터테이먼트 달빛 아래서 싸우기 사이버커넥2가 대기 아 이건 또 신박한 방식이네요 전쟁의 방식이네요 소변적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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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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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창생의 사투 맞네요 이렇게 나루티미스톤4 프로러그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루토를 올리도록 할 것이니 마음껏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아리에다였습니다 까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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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